스페셜 스텝은 아이콘 모두가 최고의 인턴이었지만 진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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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웠던 스텝 김진아님 왜? 왜? 네 다 좋았지만 가장 말을 못 해봤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진아님이 너무 묵묵하게 일말 했네 원래 진짜 이런 거 씻고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? 오 깨끗해 이것만 빨면 되는 거죠? 네 오 저 어때요? 열심히 하죠? 좋다 좋다 쉐딩남 쉐딩남님 이 어찌할 줄 모르는 손 갈 곳 잃은 손 갈 곳 잃은 손 갈 곳 잃은 손 매너적으로 아쉬웠던 스페셜 스텝은 비아이 이유는 얼굴이 안 보여서 아쉽습니다 너무 열일하고 있어서 아쉬웠던 유행이 정인이요 정인이요 좀 더 좀 더 능동적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모르니까 근데 또 이거는 우리 방송으로 확인 많이 하시면 더블팀 야 어떻게 우리 슬프다 뭘 슬퍼 더블팀이 더블팀이 해야죠 아 진짜 힘들겠다 너희가 죽겠지? 파차가 대량되신다 하나 둘 넷 커피 어떻게 사는 줄 아냐? 디퍼백 남는 거 있나요? 디퍼백 뭐 잘 찾아보면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네 와 우리 일이 제일 힘든 거구나 그리고 사실 오늘 진짜 힘든데도 불구하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활약해 준 우리 아이콘 여러분들께 너무 즐거웠어요 촬영을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근데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오고 싶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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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